항간에는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을 하고 미국을 위협하니까 우리 미국이 왜 위험에 처해 있느냐 주한민국은 빼자 이런 소리를 하는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의 핵 무기를 가진 나라가 증가하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또 일부 부류에서는 자기네가 세계에 경찰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도 핵무장할 수 있잖아 이런 소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 핵무기 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는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북한 정권의 끝이다. 이 표현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쓰면 김정은 정권은 끝입니다.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김정은 집단이 핵무기를 쓸 때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끝낼 때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핵무기를 쓴다는 건 아니지만 핵무기가 됐든 재래식 폭탄이 됐든 도마뱀이 됐든 김정은만은 하여튼 죽는 게 확실하다.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표현이 되고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쓰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내 측근도 다 죽는데 안 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메시지는 대북 대핵 메시지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 7차 핵실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그런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미국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또 자기네 핵능력을 과시하고 해서 어떤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핵무기 시험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원자탄을 넘어서서 수소폭탄과 같은 그런 위력을 우리가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수소폭탄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핵능력. 그다음에 미국과 전 세계의 핵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미국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오니까 그게 무슨 해리스 정부가 됐든 트럼프 정부가 됐든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가 강성해졌으니까 더 이상 까불지 말고 와서 무릎 꿇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이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자기네 능력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공개를 하고 또 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불을 보도 뻔하게 이렇게 하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핵국가가 이미 분명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그를 통해서 유리한 고지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즉 핵국가로 인정받고 거기에 따른 경제 제재들을 전부 다 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도 진지하게 좀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갖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갑자기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갑자기 철수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과정이 폭넓은 과정이에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에다가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갈 겁니다. 가는데 한 1년 걸릴 거예요. 한간에는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을 하고 미국을 위협하니까 우리 미국이 왜 위험에 처해 있느냐. 주한미군 빼자. 이런 소리를 하는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가 될 경우에는 우리도 그러면 핵무장을 해야죠. 그리고 핵무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런 불이익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먼저 철수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불이익이 상당수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이해를 할 테니까. 그래서 갑자기 철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가는 미군들한테는 그동안 고마웠다고 꽃잎을 뿌려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겠죠.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소요 시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핵무장을 하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핵탄이 필요하고 이 핵탄을 상대방한테 투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많이 아니에요. 핵탄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지금 세탁기도 만드는데 핵탄을 만드는 게 세탁기를 만들 수 있으면 또 요즘 같은 새로운 세탁기를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는 우리가 이 핵물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핵물질을 무기급으로 만들지 않는 대신에 그 대신에 평화적인 이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MRI를 찍는다든지 무슨 에너지를 발생시키든 이런 데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그렇게 무기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번에 공개한 것처럼 원심불리기를 돌리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농도를 갖다가 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리는 건데 이것을 무기급으로 진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재 있는 것 갖고도 폭탄을 만들 수는 있어요. 폭탄을 만드는데 진짜 핵무기 같이 그렇게 효과가 큰 건 아니죠. 더티밤이라고 그러는데 더러운 폭탄이라고 지격하면 그렇게 되는데 방사능만 500m, 1000m, 1kg 정도 퍼틸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핵무기를 만들려면 일단은 농축을 해야 되고 무기급으로 농축하고 하는 거는 그나마 또 뭐 할 수가 있는데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할 때가 한반도에는 없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할 건가 협조하고 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유롭게 하려면 한 3년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빨리빨리 정신에 의해서 하면 한 2년이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거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생각이고 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핵무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기를 갖는 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 걸린다. 총이 있더라도 이 총을 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언제 쏠까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한테 총을 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언제 쏠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다면 핵무기는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는 사람, 동물, 식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지구를 죽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지만 지금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 파키스탄, 중국, 인도, 북한 쟤네들 갖고 있는 건 미국, 러시아도 그렇지만 쟤네들 갖고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도 갖고 있게 되고 우리가 갖게 되면 주변 국가들도 다 질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자체 핵무장 시 얻을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자체 핵무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단 마음이 좀 남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는데 찢어졌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렇게는 아직 보기는 너무 이릅니다. 그러나 남한테 그런 의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1%가 됐든 10%가 됐든 불안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어떤 마음의 안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잃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옛날처럼 미국 몰래 하려고 했다가 몰래 하지도 못하면서 신뢰만 깨지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잃는 것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우리 전기값도 확 올라갈 것이고 커피도 아마 못 마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미국을 우리가 잘 이해를 시켜서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도 좋지만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미국도 궁색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핵협의 그룹이라는 걸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어떤 나라도 핵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하듯이 이렇게 협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국자들은 이게 말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말 안 해요. 우리하고는 그래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를 주기는 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미국을 계속 설득을 해서 우리가 잠재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2년 3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1년 2년 또는 6개월 1년 이렇게 6개월 1년이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어떤 나쁜 일이 벌어져서 한다고 해도 철수하는 데 1년 걸릴 테니까 그 1년 이내에 우리가 핵무기를 시연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바라진 않고요. 그래서 이 바라지 않는 마음의 핵심에는 북한이 빨리 핵무기를 호기를 하든지 호기할 수 없다 그러면 그만 좀 만들고 그 뭐 수백 발씩 있어서 뭘 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 좀 만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평화적으로 어떻게 잘 지낼 건가 이런 거를 좀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미국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대세는 한국을 비롯해서 그 어떤 나라도 핵무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미국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거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미국도 의견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해서 미국이 의지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하게 되면 그들도 큰 불행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미국은 더 이상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증가하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또 일부 불위에서는 자기네가 세계에 경찰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도 핵무장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소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논리 이런 거를 미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70년대에 한 것처럼 미국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하면 우리한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협상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